아우 공기 봐라 이거 아이고 죽겠다 아우 숨을 못 쉬겠네 아우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 대기오염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산화탄소?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완벽하게 코집을 해서 새로운 자원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이 만약에 있다면 믿겠어요? 한국 기업이요? 세계 최초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자는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죠 전남의 한 벤처기업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줄여주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산화탄소 기술 기업에 우리 돈으로 천억 원 상당의 상금을 걸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기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2대 1톤쯤은 아주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 여기 맞는 거야? 아... 하... 아... 졸라버네 여기가 로그컵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로그컵은 대표님 맞으세요? 근데 왜 온 거예요? 아, 그냥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쭤보려고요. 내가 원래는... 한국에 계실 분이 왜... 불쑥 찾아온 이유가 내가 온다고 소문들으면 이 인간들이 일하는 척 하면서 그레싹하게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연구한답시고 가진품 다 잡고 그건 또 아니지.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불쑥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반신반의로 왔는데 이게 또 세계 최초 기술이니 어쩌냐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말만 빠져려 하니 이거 뭐... 약간 좀 사기... 어? 사기꾼 냄새도 좀 나고... 그래요? 뭐 이따가 저 공장 가보면 거기에 우리 만들었어요. 탄소청정기라고 공장 앞에다가 이 대기에 있는 시고트를 빨아들여서 자원화 시키는 것도 만들어놨고요. 자, 우리 배가 하나 있는데 로그컵은 후에 그것도 이제 이산화 황 잡는 전처리 신기술을 만들어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거창하게 무슨... 아까 대표님이 무슨 이산화탄소를... 자워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나도 어느 정도 알 만큼 아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내 결례를 보게 되면 저는 손에다 진짜로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진짜 여기가 제대로 된 기술로 진짜 믿을 만한 회사인지 그거 좀 내가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여기 연구소 가보시면 우리 땀을 일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제 맘에 듣지 말고 오... 뭐야... 아저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연소로 테스트하는데요 어제 라인을 수정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기계에요 그럼? 이쪽은 LPG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우리 KLC 제품을 사용해서 CO2를 포집하는 장비입니다 일명 스크럽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 회사 시스템은 그냥 CO2만 포집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대체적인 흐름이 근데 우리 회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포집된 용액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탈환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도 종합적인 시스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우리 환경에 당하고 계신 분이고 그죠? 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그걸 몸부터 겪으신 분이시고 살다 오신 땅 다 녹아서 갈 데도 없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해주신 게 뭐 이렇게 홍보대사! 로우카본에서 이제 탄소제로 홍보대사로 임명을 제가 해드리면 어떨까요? 박수 안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명장 임명장 제로씨 탄소재료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오늘 행사는 로우카본 전사 사업하고 이산화탄소 후스탑 기공식을 하는 날입니다. 1년은 앞으로 신에너지 체계로 가야 됩니다. 화사공인련은 답이 없습니다. 로우카본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액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그 액상은 인류가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원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산소, 나트륨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것을 정제해서 베스팅 파우더나 탄황제로, 흡수 시스템으로 다시 쓸 수가 있고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인류의 에너지 자원으로 메타놀로 가능합니다. 저기가 탄소청정기 인공 흡수탑을 만들 자리. 저기서 대기 중인 CO2를 흡수해서 포집하는 장치를 저기다가 만들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뭐에 쓰시려고요? 아까 우리 거짓말치지 말하네. 진짜 포집한다니까. 이산화탄소를 자원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나도 어느 정도 알 만큼 아는데. 진짜 포집한다니까. 공기적인 CO2를 빨아들인 거죠. 여기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도 그냥 빨아들인다고요? 네, 대기 중에. 그걸 이름은 탄소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야지 빨리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 돈 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돈이 들어서. 왜요? 탄소중립에 대한, 탄소제로에 대한 인식 개선? 여러 가지를 의미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 와서 이 공기적인 탄소판을 직접 보시고 환경교육을 우리가 해드릴 테니 우리 미래세다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학교에서 경험도 올 거고 제조시간이 더워서 힘든 거 다 알아야죠. 알아야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3,4,5,6,호기. 반응로. 반응로에서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거고 저기 IBC 손백에 액상들이 많이 있죠. 이게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상용되는... 상용됩니다. 실험실에 머물리는 게 아니라 연구만 하는 게 아니었나요? 적인 연구 중심, 생산 모든 것을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감지해서 잘 돌아가고만 있나만 근무자가 하는 거죠 비상시에 비상조치만 하고요 그리고 이 설비에 대한 개선이나 복구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QC, 품질관리 이런 것에 참 좋은 상탠인 거에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이제 좀 살겠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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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 죽음이라는데 어우 좋다 아 어 다큐 안에 어 그래 어 어 어 선박한데 차동차 3억 7,600만 대 엄청나네요 크루즈선 한차 3억 7,600만 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가요 지금 운행을 말해야죠 운행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아 언제 오는 거야 아 아 아 언제 오는 거야 아 아 어 저거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오 로우카보노 오 이거 멋있는데 아 나 인자 인자 이 양반이 장난하나 아니 그 장비를 갖다가 배에서 차는데 이틀밖에 안 걸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어디서 이 뻥을 치고 있어 그냥 아유 확